노란불에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역시 노란불에 출발한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와 부딪히고 초록불과 함께 급히 출발한 이 차도 보행자를 칩니다. 모두 다음 신호를 예상하고 예측 출발하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인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 중구 회연 사거리입니다.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차량이 신호보다 먼저 출발하는지 직접 세보겠습니다. 주행 신호전에 줄줄이 출발하는 오토바이들. 맨 앞줄에 섰던 27대 중 11대가 미리 출발했습니다. 승용차나 화물차는 대체로 신호를 지키긴 했지만 그 역시 출발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 기준화면 바퀴즈받은 0.5초에 1초 사이에 나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구 주요교차로의 차량 1,800여대를 분석한 결과 신호 변경 후 출발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04초에 불과했습니다. 버스는 채 1초가 안 됐고 승용차, 화물차 순으로 서둘러 출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신호가 바뀌기 전 평균 0.05초나 빨리, 그러니까 빨간불 상태에서 출발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0.7에서 1초인 걸 감안하면 주변 확인 없이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좌우측에서 뒤늦게 황색 신호에 걸려서 들어오는 신호면 차를 만났을 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좌우를 확인하는 3초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편광연입니다.